안녕하세요. 엠스턴 정승윤입니다. 오늘 일본 출장입니다. 드디어 엠스턴이 해외 영업을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출사표회가 같습니다. 오늘 일본 갔다가 아마 내일 이제 장비 세팅하고 하겠죠. 그래서 아마 내일 모레부터 화요일부터 아마 전시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계속 가면서 중간중간에 영상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본을 떠나기 위해서 여기 모여 있는데 현재 시간 6시입니다. 대표님만 오시면 됩니다. 역시 늦으시네요. 대표님 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야 이정도 하면 끝난 거 아니야? 이정도? 이렇게 많은 애들이. 수고하셨죠. 우리 동원들. 잘 갔다 올게. 자 드디어 공항 도착했습니다. 어우 사람이 근데 이렇게 미래 많네요. 우리 김광인 과장님. 네. 해외 처음인데 어떠세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자 이제 공항 내부입니다. 이제 비행기 타기 전이에요. 비행기 타기 전에 동영상으로 한타 찍겠습니다. 우리 김영민 본부장. 뭐. 가시는데 뭐. 한말씀 한번 해주세요. 예. 일본 시장. 싹쓰리 해보겠습니다. 싹쓰리? 우리 김광인 과장. 처음인데. 우리 해외. 각오 한마디 한번 해주십쇼. 으아. 아. 아. 알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십쇼. 자. 그리고 우리 안 놓치게 조심해야 돼. 그 저기. 그 야쿠자 조심하고 일본에. 자. 알겠습니다. 자. 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하겠습니다. 출발을 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기내식을 먹습니다. 저희 도착했습니다. 일본 법인장님이 나와서 마주 나오셨습니다. 지하철 표 끊으려고 표 끊어서 가져오면 뭐 지하철 타고 호텔로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야 카드를 잊어버리면 어떡해. 아 나 진짜 저런 촌스럽다. 야 점프해서 와. 카드 잊어버려. 저렇게 해서 돈을 내는 모양이네. 자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야 카드 잊어버려가지고. 이거 완전히 이거 완전. 하나 다시 만들어야지. 네가 만들어. 네가 해야지. 하지마. 나도. 하여튼 다 이런 것도 경험이다. 저희 묵료 호텔입니다. 저희는 첫 식사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개 시켜서 나눠 먹고 있어요. 첫째 날. 이 아닌 둘째 날. 저희 이제 전시장 오늘 세팅하러 가는 날. 지하철 타고 있습니다. 사이트 부착. 자 드디어. 우리 시큐리티 쇼. 이제 진입합니다. 저희 부스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부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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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스토어. 안녕하세요. 이야 좋네. 우리가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디자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이쪽에 이제 대고. 이 모니터는 일본에 공수가 안 돼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아. 높이가. 예. 이정도 됩니다. 일본은. 높이 고도 제한이 있어요. 한 5m 정도가 맥스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요정도로. 처음에 시작합니다. 이쪽. 모니터는 총. DID. 멀티비전 이거. 24장 썼구요. 자 우리 물품이.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지금. 이 이쁜게는 아니겠습니까? 네. 이 이쁜게는 아니겠습니까? 이 이쁜게를. 이렇게 조립하고 있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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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카메라 설치는.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있구요. 거의 다 완료가 된거 같구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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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